앵커리지로 돌아왔다. 토요일 아침, 시내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무슨 날일까? 백야 마라톤 대회라고 한다.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는 알래스카에서 제일 소중한 날인데, 이때 각종 축제와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1년 중 가장 빛나는 날인 이날, 알래스카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축제처럼 마라톤에 참가한다. 이 부부는 멋지게 문신을 했다. 슈퍼맨과 만화 주인공들도 있다. 슈퍼맨과 만화 주인공들도 있다. 슈퍼맨과 만화 주인공들도 있다. real quick, 오랜만에 5, 4, 3, 2, 1 일반인 참가자들은 마라톤 코스의 절반인 21km를 달린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도 있다. 대부분이 기록과는 상관없이 산책하듯 달리지만 응원전만큼은 치열하다. 1시간 20여 분이 지나자 선두그룹이 골이 나기 시작한다. 장혜 학생이 완주를 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완주를 한 사람들에게는 메달이 주어진다. 알래스카의 여름날은 참으로 소중하고 찬란한 느낌이었다. 모든 분들에게는 승리하다. 연예인 edFC에서 연예인 한 명으로 목표자였습니다. 연예인 한 명으로 목표자였습니다. 오늘 후에 맞서는 성장인 해당 동그umn은 삼성 씨의 잠자라거리가 불포도 되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